강프로입니다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6%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전환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올라가는 구간에서 저항구간을 맞이할 거예요 그런데 이 저항구간에 내가 어떻게 피해가서 내가 적절한 구간에 보유하면서 고가 돌파하는 구간을 만날 건지 그게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강세를 보이는 건 너무 당연해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 금요일날 마감된 미증시 강세를 보이면서 끝났죠 나스닥 위주의 강세였고요 그렇다는 건 반도체 쪽으로 강세가 나왔다는 거고 이런 부분을 제가 주말에 여러 편에 걸쳐서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한국시장은 휴장이었는데 월요일날에도 미증시는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분들은 모두 상승했는데 이 구간에 있는 건 뭐겠습니까 반도체 종목입니다 물론 이 반도체는 지금은 올해 초 정도처럼 굉장히 아무거나 잡아도 상승한다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선별하는 그 작업 구간 내에서 반드시 봐야 되는 건 한미반도체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의 움직임은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한미반도체는 지난 금요일날 마감할 때 어... 하락폭을 보잖아요 그럼 2% 정도 하락해서 끝났죠 근데 고가 대비해서 하락폭을 보면 5% 정도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왜 이 5% 정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바로 돌릴 수 있었는가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 때문이에요 그런데 미증시가 올라가더라도 안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유해 본 경험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식을 싸게 살라고 노력하면 안 돼요 자꾸 싸게 살라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건데 주식을 애초에 비싸게 살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가는 그쵸 기대감을 먹고 큽니다 여기에다가 실적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빠집니다 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자 그렇다는 건 여기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부분은요 당연히 지금 실적이 좋아질만한 내용을 가지고 올라간 거지 지금 실적이 주가가 올라간 것 대비해서 좋아서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가치를 대비해서 주가가 싸다고 인식을 하는 순간 내가 종목을 바라보는 시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해하기 위해서 기대감을 어디까지 내가 볼 수 있겠는가 그걸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것부터 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에서 지금 투트랙으로 HBM 개발팀을 운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 개발팀을 구체적인 인원수까지 공개를 해가면서 발표를 했어요 삼성이 급한가 보다 급한 거 맞죠 근데 급한 거를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삼성이 사람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죠 HBM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던 거예요 물론 A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런 쪽은 하이닉스가 하고 있었고 하이닉스도 A 반도체나 이런 쪽을 겨냥한 게 아니라 HBM 그쵸 기본적으로 D램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만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HBM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물고 있었는데 이번에 채취 PT와 함께 맞물리면서 빵 터지게 된 거죠 그런 과정에서 한미반도체도 같이 터진 건데 한미반도체 지금 HBM 시장을 보면 한미반도체가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삼성전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에서 지금 어떤 부분을 발표를 했느냐 기존 HBM 3E 그쵸 3E 이거는 내년에 양산에서 실제 하이닉스보다 더 빠르게 발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존 D램의 설계팀이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음 버전 HBM 4가 나올 때는 여기 D램 설계팀이 아니라 자체 HBM 설계팀을 따로 짭니다 그쵸 그래서 이 두 팀을 합친 총 인원이 400명이에요 삼성에서 최고 에이스가 투입된다고 삼성에서 직접 밝혀진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리는 어떤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느냐 아직까지 개발 단계구나 그쵸 자 그러면 개발 단계에서 들어가는 게 뭘까요 양산시설 그리고 설비에 대한 부분 이런 투자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고 무엇보다 테스트 장비는 엄청난 수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 구간에서 자 주가가 고점을 찍고 빠진다 이러면 어떤 상황이 나와야 될까요 실적이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작년부터 따지잖아요 만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느냐 15만원 한 15배 1500%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실적에 대한 상승폭을 보잖아요 쭉 밑에 내려서 보면 올해 예상치가 2100억입니다 그쵸 그러면 300억 대비해서 보면 굉장히 큰 폭의 실적 성장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예상치로 잡혀있는 것은 맞지만 23년도의 실적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23년도에 주가 뜨기 시작했죠 그런데 기존에 한 천억대 실적을 보이고 있었던 기업이 고작 2배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1500% 그쵸 실적의 증가폭은 대략 한 5년 평균치를 봤을 때 한 100% 정도 상승한 게 맞지만 주가의 상승폭은 1500%의 상승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1500%가 비싸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주식의 모든 상황은 비싼 가격대에서 거래가 된다 그러면 안 비싸질 때가 있습니다 안 비싸질 때는 어떨 때겠어요 실적이 빠르게 올라와요 근데 주가 먼저 올라갔죠 그럼 여기서 더 올라가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보다는 속도가 완만해지죠 즉 실적의 증가폭보다 주가의 증가폭이 더 둔화될 때 그때가 고점입니다 정확하게 고점을 잡을 수 있느냐 그건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구간에서 고점이 되겠느냐 그럼 실적의 증가폭이 가파르게 뜨기 시작할 때 그때가 고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은 아닙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이 내용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마이크로2나노, SK하이닉스, HBM 완판, TSMC 협업 강화, 프로브카드 납품 부각 자 하이닉스는 TSMC와 협업을 통해서 HBM을 발전시켜 나가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체 파운드리를 이용해서 HBM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 구조를 봤을 때 누가 이길지 우리는 그게 사실상 중요하지 않죠 하지만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면 무언가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이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물량이 급해요 그쵸 지금 HBM3E 있죠 3E 3E가 12단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3E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에서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필요하다 급하게 필요하다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게요 지금 3E가 급하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또 나가고 있는 부분이 뭐가 나왔어요 HBM3가 완판이에요 그쵸 완판 여기서 엔비디아 측이 아니라 AMD AMD에서는 HBM3를 씁니다 하지만 인텔에서 만드는 가우디 이쪽은요 HBM2가 들어갑니다 그쵸 그래서 하이닉스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청주에 짓는 내년에 완공되는 M15X 공장이 있습니다 M15X 공장이 원래는 HBM 생산설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HBM 생산설비로 바꾸고 있어요 내년에 완공이 되는데 자 이렇게 생산 라인이 완성될 때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장비가 들어가죠 이 장비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실적이 폭발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게 올해 연말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연말 이후에 실적이 나오면 더 올라가겠다가 아니라 연말까지 해서 정말 HBM에 대한 장비가 납품되는 실적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딱 터지는 순간 그때가 고점입니다 그때가 그러면 실적의 증가폭이 터지는 순간 주가의 증가폭 그쵸 주가는 이미 올라갔으니까 주가의 증가폭을 넘어서게 됩니다 즉 상승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이 맞아 졌을 때 우린 뭘 봐야 됩니까 가격 봐야 된다 그쵸 그때 가서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조정 구간은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당연히 올라가는 데서 나오는 차익 매물을 받아 먹고 있는 상황 이격이 발생했으니까 이격을 좁혀야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가격을 봐야 되고 가격 구간을 이용해서 효율을 높이는 매매가 필요하다 그쵸 효율을 높이는 매매를 했을 때 우리는 타점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고요 타점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그쵸 이런 식의 매매를 꾸준하게 진행할 수 있다 선익 시스템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하죠 싸게 사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선익 시스템 오늘 14%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매도가 됐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보시면요 모두 장 시작 전에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대원전선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가 공략한 결과 27%의 상승세 바로 매도 예정입니다 자 그 밑에 YC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20% 수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매수를 했다 오늘도 13% 정도의 강세 자 이렇게 미증시 강세 구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먼저 올라간 종목이다 그럼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런 높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을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 급하게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통방에 와서 배우시면 되고 그리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한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느 구간에서 공략을 하고 이 구간에서 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보면 높은 구간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높은 구간에서 매매하는 원리가 있겠죠 아까 전에는 실제 결과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높은 구간에서 매매하는 원리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한미반도체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의 기간을 의미를 하고요 물론 오차는 존재하지만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킬 수 있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정말 핵심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실시간 타점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요 한미반도체만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 자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뜬다 그렇다는 건 실적이 나오기 전에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본질이 훼손되는지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자 그 본질은 아직까지 개발 단계에 있는가 개발 단계에 있다는 건 수요가 꾸준하다는 건데 이 수요가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전방산업단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그러려면 미증시를 봐야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실적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구간에서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나오기 전까지 실적이 좋지 않을 때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 즉 스킬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이해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분류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다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 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 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 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업 오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달 밝혀 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 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